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가 나와 죽게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또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저희가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가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에 각 사람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는 대로 오늘 하루 주의 말씀과 또 주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에 헛된 것 속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허탈한 생각들 또 두려움과 걱정에 저희 자신을 대여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저희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남겨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련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스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타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란 노세원의 제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행전의 어제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거여행에 해당합니다 그의 3차 선거여행은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여러 곳과 또 그리스의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여행이었지만 또 내용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에베소라는 한 곳에서의 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요약금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에베소 선교 사역, 에베소 사역의 3년이라는 시간이 소아시아 지방의 영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대부응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기에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 전체의 영적 판도가 바뀌었는가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에베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처럼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회당에서의 유대인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여서 그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보금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역은 회당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전도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대중전도에서 특정한 사람들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제자양성 사역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초창기에는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사역을 하셨다가 나중에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양성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역적인 방향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데 주안점을 뒀지만 이제는 이미 보금을 들은 보금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요 원래 헬라 철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일종의 사설학당 또는 강연장이었습니다 5월에 전에 아테네에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사설학당을 설립해서 제자들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헬라의 유명한 학자들마다 자신의 학당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불과 몇 개의 도시에서만 논의되었던 헬라 철학이 그 일종의 로컬 학문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 헬라 철학이 지중해 전역으로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학당 아카데미아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수사학이나 논리학, 철학, 수학과 같은 학문들이 교육되고 전수되었습니다 두란노 세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과거에 제자들을 양성하던 학당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고요 또 가장 많은 학생을 거느리던 선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란노를 헬라로 읽으면 티라누스 또는 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티라노 많이 들어보시던 말 아닙니까 티라노스 아우루스, 공룡 있지 않습니까 그 덩치가 크고 흉폭한 그 공룡, 티라노스 아우루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독재자 또는 주권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티라노스가 헬라 철학으로 제자들을 키우던 그 학당에서 바울이 성경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전당이 성경의 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한다는 것은 양방향 티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매주 한 번씩만 주일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일과 수요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것도 2년씩이나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소아시아 전역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정 기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느냐 이때 행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키워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쏟아가며 그들을 가르치고 고멸하여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의 제자양성 사역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과 또 성령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서 예수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강론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크리스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늘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론이 결코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바울이라면 틀림없이 그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실제적으로 훈련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까지 그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틀림없이 가르쳤을 것이고요 성령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안수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축기 사역자로 자치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큰 망신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이사람 저 사람 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미신적인 주술과 처방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두루마리 책 이렇게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사용하던 그 책을 모두 싸그리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았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 책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이었을 텐데 그렇게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불태워진 두루마리 값을 계산해 보니 자그마치 은 5만 잎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사역에서 엄청난 대부응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의 결과들이 온 소아시아 지방에 널리 파급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란노 수원에서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또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골로세서와 빌레먼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세 출신의 인물이 있는데요 두란노 수원에서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골로세뿐만 아니라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까지 그들까지도 유하여서 많이 수고하였다고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울과 지속적으로 소신 교환을 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하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이 일곱 교회들, 이 교회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사도, 나중에는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사도 요한의 목회적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일곱 교회를 위한 주임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적 영향으로 이 교회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한 지역의 두란노 학당에서 3년 동안 이루어진 제자 양성 사역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학당에서의 제자 사역은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전혀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곤 합니다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사역을 보금주의라고 하고요 성령을 강조하는 사역을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보금주의와 은사주의는 기독교 교회의 거대한 두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강조하는 보금주의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가 이 보금주의 진영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는 크리스천의 삶이 또 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님을 통한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순구호금교회나 또 오순절교회들이 다 은사주의 진영에 속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진영은 서로를 적대시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문제점을 서로가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고요 또 오순절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그렇고 개개인의 교인들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에 모두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말씀에도 무지하고 또 성령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당연히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잘 세워준 그러한 공로가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말씀의 중요성을 세계 여러 교회에 뿌리 내리게 했다면 은사주의가 가장 잘한 것은 기도운동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불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임한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에 뜨거워지고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우다가 최근에는 러시아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많이 밀리고 있다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영토를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포탄과 미사일과 탄약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싸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가 산업기반이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화하니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갈수록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 나가면 자꾸 죽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니 병력 수에서도 밀리는 것입니다 화력이 부족하고 싸울 병력도 부족하니 그런 것이죠 이렇게 화력 부족, 병력 부족으로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다 영적인 전투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양대의 무기가 부족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뛰어들 함께 뛰어들어서 싸울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부족해서는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야 합니다 매일 생업의 전선에서 생업의 일선에서 온몸이 녹초가 되고 고단해서 또 마음도 피곤해지는 그러한 우리 삶이지만요 그 가운데서 잠깐이라도 잠깐잠깐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에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눈을 팔 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쳐보시면서 한 구절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쉴 때 여러분은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기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심으로써 주님과 동역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 하루하루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